아 미얀마입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. 그동안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지금 영상을 뒤로 한 채 농사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여기 남쪽 지방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는 고추를 많이 하고 있어요. 6, 7, 8, 9, 10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고 저는 25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1200평 고추밭을 뭐야 뭐 어디 있어. 지금 1200평에 25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제 45월 정도 됐거든요. 45를 됐고 한달 반 정도 있으면 수확하는 단계고, 이제 수확했을 때 예상수익은 한 7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말에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매일 관리자를 좀 고용을 해서 농약이랑 영양제를 매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꽃을 보면 지금 이제 벌레를 좀 먹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영양분이랑 물을 계속 주니까 지금 애들이 좀 살아났어. 꽃도 폈고 또 매일을 바래요 애기처럼 잘 다뤄줘야 돼요 청체에 있다 여기서 매일 약을 쳐줘야 돼 아 네 아님 여기 여기에요 보이지? 보이지? 농약을 매일 쳐줘야 되는데 이제 좀 저렴한 인건비로 매일 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노지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 뽑아피고 농약 다 취하게 네 맞습니다 이 풀에 이제 벌레가 많거든요 알아봐요 네 맞아요 마호가 그 자리에 오신데요 원래 이렇게 생활비 알림아버벌레 그런거로 그래서 이쪽 저 라인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다이팡팡팡 현식어린 길이 안 돼 길이 안 돼 길이 안 돼 길이 안 돼 이거 왜 이래요? 친절해요 이거 왼손으로 해야지 오른손 오른손 아니 미안 계속 이거 누려야 됩니다 다음 세부 다 와 근데 누나 유지단 아하하하 혹시 이거 왼손으로 한다면 저쪽에 하면 되잖아요 네 이쪽이야? 네 자기 장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뿌려주고 싶어 아하 짠 아 이거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? 네 이쪽에 뿌려줬어 왜냐면 이거 벌레들이 여기에서 너무 모으니까요 이쪽에 벌레가 많지 네 맞습니다 네 이러나냉 부대로 안 예쁘지 힘들구나 이게 볼 만내기 힘들다 이게 네 맞습니다 농사가 쉬운게 아니네 또 아쉬운거 하하 지금 현재 온도가 29도 정도 되거든요. 와.. 피부 다 탔어. 진짜.. 이제 이쪽은 아예 풀이 없게끔 할 거예요. 이 라인 자체를. 왜냐하면 여기서 벌레가 엄청 많이 나와요. 지금 특히 고추는 벌레에 진짜 민감한 나무인데 내일 농약차도 하나씩 벌레들이 파 먹더라고요. 보니까. 이거는 그 꿍에 나는 열매인데 이건 미얀마에서 엄청 많이 먹는 간식 중에 꿍에라고 있어요. 이것도 밀실이구나. 이건 한 다음? 다음 또 나겠다. 같은 종류예요. 같은 종자재? 네. 고추가 우리가 흔히 먹는 베트남 고추인데 1,200평에 7,8천 킬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1년 정도 따면. 여기 농사 잘했구나. 제가 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진짜 궁금했어요. 제 주변 농민들이 200만원 투자, 300만원 투자했는데 고추를 했을 때 700만원, 800만원 이득을 받다 하잖아요. 처음에는 그게 안 믿겠는데 주변 농가들도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너는 9월 달에 고추해서 12월 달에, 1월 달에 500만원 이득 봤어.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궁금했어요. 과연 미얀마에서 농사 지어서 이윤창춘이 되는지.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농사를 시작했고 제가 지금 시작한 천일평판 고추밭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2월 달에 수익이 난다면 내년 4월 달에 12,000평 정도의 고추를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주말 농장이 첫 농장이니까 저도 기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고추뿐만 아니고 지금 이 지역에는 옥수수도 아주 유행하고 있고 현재 12월 달에는 콩을 좀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미얀마에서 제일 안정적인 작물은 고추 그다음에 마늘, 양파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먹고 농사를 다 하시더라고요. 도시에서 생활할 때 농사하는 거는 상상지도 못하잖아요. 막상 제 돈 두 자리에서 지어보니까 마치 제 식물들은 제 자식같이 돌봐주고 싶고 영양제를 보면 아 이거 오늘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. 관리도 이제 엄청 많이 해주고 싶고 자식은 없지만 진짜 하나라도 이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. 식물을 보면요. 신기하네요.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고 좀 기대감 되는 거 있잖아요. 아 내일은 과일 얼마나 더 자랐을까? 아 이 비옥하고 대넓은 미얀마 땅에서 제가 고추농사 지을지 생각지는 못했네요. 미얀마 농사 인프라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해볼 만하다. 땅이 좋으니까 승부 볼 만하다. 아 너무 좋지요. 이씨 뭐 좀 더? 아니 으 으 으